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제가 마침 지난주 수요일 날 14시간 반 동안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느라고 그날은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뵙게 되는데 한국 와서 이렇게 쭉 우리나라 언론을 관찰하다 보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현황에 대해서 제 느낌에 올바로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관찰한 사실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제목을 2024년 미국 대선 현황의 진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 게임 끝났습니다. 우리가 카말라 압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도 카말라 압승이라는 언론 보도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반론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립을 균형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썸네일 맨 앞에 라스무센 리포트 여러분들이 만약 미국 여론조사 하나를 본다 그러면 라스무센 리포트를 보시면 됩니다. 라스무센 리포트라는 여론조사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자기네들도 보다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6일 날 따로 거기에 직접 여론조사하는 관리가 전문가가 나와서 방송을 하고 썸네일을 저렇게 올렸습니다. Don't believe it. 믿지 마세요. 트럼프 is winning. 트럼프가 이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저 보면 좀 놀랍죠. Don't believe it. 믿지 마세요. 트럼프 is winning. 트럼프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하고 제가 미국에서 관찰한 거랑 너무나 다르다. 좀 놀랍다. 카말라 월즈. 월즈라는 사람이 부통령 후보가 됐죠. 용비어청가입니다. 어떻게 월즈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던 사람입니다. 미네소타 외에는 미국에서 누구도 몰라요. 카말라는 부통령이니까 많이들 아는데 용비어청가. 아주 뭐 끝내주는 후보가 나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트럼프 반세에 대해서 너무 비하가 많습니다. 그 진실의 기반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위시플 띵킹. 우리나라는 보니까 좌나 우나 전부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난다라고 알고 있어요. 미국의 좌파 주류 언론 우리가 보통 msm이라고 합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보도를 거의 번역 소개하는 것 같다. 미국에서도 지금 거기에 대해서 워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해리스 이래지스 트럼프스 리드. 월스트리트 저널. WSJ. 거기서 해리스가 트럼프의 리드를 다 지워버렸다. 이제 나오자마자 맞먹는다 이런 소리죠. 이런 식으로 잘못된 언론들이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잡지인데 카말라 해리스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되었다. 8월 26일자니까 이제 다음 주일 겁니다. 그런데 미리 나온 거예요. Her moment. 아주 참 우아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옆에 있는 트럼프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은 트럼프가 2016년 대통령 후보로 됐을 때 그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후보는 저렇게 악의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저렇게 아주 좋게 카말라 해리스가 저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 얼마나 나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도 트럼프가 하면 틀린 말이고 카말라가 하면 맞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네바다 네바다가 이제 라스베가스 있는 데고 도박 산업이 많은 데죠. 거기 서비스맨들이 많습니다. 서비스 워먼도 많고. 그 사람들이 팁을 받고 사는데 팁에다가는 세금을 부치지 않겠다. 얼마나 미국 언론들이 트럼프를 야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카말라 해리스가 똑같은 얘기했을 때는 그건 너무 좋은 거라고 또 아주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조차도 미국 언론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지지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를 캐릭터를 그리면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우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이 저 사람이 웃기 전에 하는 말을 직접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말라 해리스는 말하다가 생각이 안 나거나 그러면 그냥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저렇게 나오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지금 나는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렇게 웃고 있는. 그래서 저거를 캐클링, 래핑, 크레이지 카말라.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호쾌한 웃음 이렇게 아주 참 잘못해서 가더라고요. 저 사람은 호쾌한 웃음을 짓는 게 아니라 하다가 모를 때 그냥 껄껄거리고 웃어버리고 말은. 카말라 해리스가 갑자기 신데렐라가 됐는데 보겠습니다. 이건 작년 거예요. NBC가 말이죠. 카말라 해리스 hits record law for VP net favorability. 미국 부통령 역사상 아주 최악의 부통령으로 이렇게 나게 찍힌 사람입니다. 저건 작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49%가 네거티브. 이거 뭐 부통령이 이 모양이야. 32%가 괜찮다. 카말라 해리스가 7월 21일 날 대통령 후보로 올라서죠. 한 달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서는 그날까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비호감 부통령이었다. 그 비호감 부통령이 현 대통령을 밀어내고 후보가 됐는데 갑자기 아주 민주당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너무 인기가 없어서 백악관의 관리들은 2024년의 대선을 대비해서 해리스의 공식적인 이미지를 뜯어고쳐야 된다. 낄낄거리고 웃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녀의 형편없는 폴럼버를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액시오스라는. 저건 완전히 민주당 또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거기에 알렉스 톰슨이 보도한 바 있었다. 이것이 작년 6월달 얘기예요. 여기서 보세요. 새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너무 문제가 많아. 그래서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요. 대통령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금년 6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카말라가 후보가 되기 딱 한 달 전이에요. 그때 바이든이 너무 늙었고 이 사람은 앞으로 물러나야 될 텐데 그러면 제1주자가 카말라 해리스인데 카말라 해리스는 스스로 능력으로 대통령직을 거머쥘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직을 물려받을 경우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에 당면하고 있다. 저 사람은 대통령직을 물려받더라도 그걸 잘 못할 것이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한 달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론조사 결과 약 3분의 1, 미국 국민의 3분의 1만이 해리스가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 대선에서 당선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이렇게 다 바뀌어요. 미국 국민의 3분의 1만이 해리스가 후보가 될 경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은 대통령이 된다 그런 사람이 더 많이 나와요. 민주당조차 민주당 사람들이라서도 60%만이 해리스가 승리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무당파가 대단히 중요하죠. 무당파 중에서는 4분의 1만이 해리스가 승리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관적이에요. 그래서 그 비관론은 과연 그녀가 앞으로 민주당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죠. 대통령이면 한 당의 지도자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버럴 해리스는 미국 유권자의 불만을 가라앉힐 수 없는 인물로 결론이 되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후보가 아니다. 그냥 한 달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 후보가 됐는데 갑자기 트럼프를 앞서요. 조 바이든하고 카말라 해리스는 독률 티켓입니다.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카말라 해리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day one 첫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너는 그거 할 수 있는 직책에 있는 거 아니야? 부통령이니까. 지금은 안 하면서 그때는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바이든하고 똑같은데 지금 마치 바이든하고 다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지금 언론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마음에 드느냐. 차라리 바이든이 더 마음에 들어해요. 카말라 해리스가 더 낫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막대그래프죠. unfailable. 마음에 안 들어요. 조 바이든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것도 더 높아요. 그렇지만 카말라 해리스도 51% 미국 국민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터드 모토스라는 게 뭡니까? 이제 등록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서 투표를 하는데 해리스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 국민의 34%는 이길 수 있다. 57%는 못 이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중에서도 59%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31%는 못 이긴다. 공화당에서는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은 13%, 질 가능성 81%. 그리고 결정적인 유권자인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민주당 공화당이 아닌 사람들이죠. 해리스가 될 것 같다가 25%, 4분의 1. 그리고 안 될 것 같다가 62%. 그것이 2024년 5월 말. 그것도 미국 여론조사 지금 1,000명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의 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렇게 나왔다. 이 데이터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지금 나온 모든 여론조사는 가짜다라고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가짜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후보가 되기 전이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때 한 거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물려받을 경우에 미국 국민 중에서 그렇다가 40%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답니다. 아니다가 51%. 그리고 민주당 사람 중에서는 74% 같은 당이니까. 그리고 16%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공화당 법지다. 공화당의 사람 중에서는 8% 정도가 잘하겠지. 그런데 88%는 아니고 그리고 독립, 인디펜던트, 무당파, 34%만이 대통령을 잘할 수 있다. 51%는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후보가 아니다가 한 달 전 얘기입니다. 바이든이 물러날지라도 카말라 해리스는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됐죠. 금년 6월 초순까지도 과연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이거는 뭐냐 하면 바이든이 계속 후보로 있을 때를 상정한 거예요. 바이든이 후보일 때 해리스를 계속 부통령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까지도 의문이 있었다. 그래서 미국 국민의 36%는 부통령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게 더 좋지 않아까지 얘기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아니라 다른 민주당원이 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36% 그리고 39%는 그냥 놔둬야지. 그리고 나머지 25%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했죠. 민주당원의 23%, 무당파의 34%가 카말라 해리스는 부통령직에서도 해임되어야 된다고 응답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부통령 자격도 없는. 그러니까 바이든이 선거에 나갔을 때 카말라 해리스가 같이 따라서 부통령이 될 자격도 없다라는 저런 의혹을 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후보가 되자마자 트럼프를 이긴다?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오바마가 가장 막강한 사람 중에 하나죠. 민주당에서.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바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바마는 노미네이션 프로세스를 공개하자고 그랬습니다. 아니, 바이든이 얻은 표 4천만 표를 단 한 표도 얻은 적이 없는 카말라 해리스가 가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공개해서 다시 하자고. 라고 오바마가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한 두 달 전 여론조사에서 미국 민주당 누구도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 다만 오바마의 부인인 미셸 오바만만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셸 오바마하고 트럼프랑 같이 붙으면 미셸 오바마가 50%가 넘고 그리고 트럼프는 30%대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부인을 대통령 만들고 싶어 했는지 모르니까 지지하지 않고 있다가 한 일주일 후에 카말라를 지지한다고 얘기는 했었죠. 가장 중요한 이유를 미국 여러 방송이라든가 글을 보니까 돈을 그래도 선거하기 위해서 2억 불 정도 맞았는데 그 돈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카말라 해리스밖에 없었답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 돈을 다시 모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말라 해리스를 후보로 앉혔고 그리고 미국의 모든 언론,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나니까 그런 모든 언론들은 힘을 다하여 카말라 해리스를 띄우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스토리의 본질입니다. 미셸 오바마, only Democrats to beat Trump in your poll. 아까 얘기했었죠. 50대 39, 나머지는 다죠. 미셸 오바마만 얘기입니다. 이건 뭐 음모론이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또 와글와글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미셸 오바마가 남자다라는 그런 소문입니다. 그것이 뭐 틀리든 맞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이 그거 같고 시끄럽고 떠든다는 사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일주일 동안 심사숙고하다가 포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죠. 카말라 해리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진 게 별로 많지 않은데 저기 그 흑백사진이 카말라 해리스의 아버지입니다. 인종적으로 확실한 제가 못한데 저 사람이 자마이카 출신이고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데 저 사람은 공산주의 경제학을 가리키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카말라의 정책을 보고 너무나 공산주의적이다 해서 카뮤니스트, 카뮤니스트라고 저렇게 비난을 하는데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까지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가 만약에 되려면 혁명을 거쳐야 되는데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말하는 정책들이 사회주의적이라서 저런 비난, 저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며칠 전에 처음으로 경제정책을 발표했는데 너무나도 포퓰리즘적이에요. 그러니까 좌이걸론인 워싱턴포스트 같은 데 이런 데서 이게 도대체 뭐냐. 포퓰리스트 기믹스 그러니까 그냥 포퓰리즘은 뭡니까. 포퓰리즘적인 술책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통렬하게 비판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트럼프가 한 거를 다 반대하다가 몇 개를 따라했으니까 따라했다고 또 이제 비난을 받고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 집 사는 사람은 2만 5천 원씩 주겠대요. 돈이 여러분 미국 가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집 살 때 한 3천만 원은 그냥 얻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데 대해서 그렇게 명쾌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통령이고 저거는 마스크 쓴 걸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있을 때인데 전기자동차의 그 전기 그 뭐라고 그러나요. 전기주의 주의는 아니죠. 그러니까 전기충전. 그런데 저거를 놓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동영상인데 아니 전기자동차 주의하는 거를 저렇게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건 꽂아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휘발유지 보내는 것보다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지금 오늘이 후보가 된 지 오늘 8월 21일이죠. 그러니까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동안에 아무런 인터뷰를 안 했습니다. 인터뷰를 왜 안 할까요. 저 사람은 텔리프럼프터를 보지 않는 한 말을 못한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길게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저렇게 모를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나왔죠. Without a tele프럼프터, heresy is lost, adrift. 글자를 보고 얘기하지 않는 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자들이 그냥 질문하는 건 대답을 못하는 바로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단히 저 사람이 샤프하고 똑똑하고 저는 제가 지난번에 한 번 그런 얘기도 했었죠. 백지도, 세계 백지도를 보여주고 대한민국 한번 찍어보라고 하면 못 찍을 사람이라고. 그 정도로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거의 깜깜 무소식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니까 트럼프가 되면 큰일 나는데 카말라가 되면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 거를 지금 봤습니다. 한 예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는 유럽에 있는 나라예요. 옆에 큰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 옆에 있죠. 러시아는 큰 나라예요. 러시아는 강한 나라죠. 러시아가 작은 나라를 침략하기로 결정했어요. 우크라이나라고 불러는 작은 나라를.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일이에요. 저게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쟁 터졌을 때 할 수 있는 언급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제대로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외교 전문가죠. 트럼프의 국가안보 수석을 하다가 또 관뒀는데 사이가 틀어져서 나왔습니다마는 저 사람은 너무나도 강성입니다. 가서 때리자고 그랬더니 트럼프는 이제 전쟁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틀어져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존 볼튼 투 뉴스맥스. 뉴스맥스라고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보수 유선 방송입니다. 헤리스's foreign policy likely disastrous. 헤리스의 외교 정책은 완전히 재앙적일 것이다. 전쟁이 막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이 막 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휴스턴에는 교포들한테 강의를 해 주는데 왜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라고 나한테 물어보길래 거기는 어르신들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을 이루고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이 붕괴됐을 때 중국군이 개입할 가능성이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헤리스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있을 때 대통령으로 있을 때 중국이 북한에 들어올 확률이 누가 언제가 더 높겠냐. 당연히 바이든이나 헤리스가 있을 때 중국은 그냥 밀고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있으면 그렇게 용감하게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트럼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낭설인지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잘못하고 그러는 것은 모르기도 하지만 술에 쩔어서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캠페인 포스트 오버트 카말라 헤리스 시리어스 드링킹 프로블럼 루머즈 트럼프 캠페인에서 이미 글을 올렸는데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이건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하여간 이런 얘기조차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브라이버트 저건 꽤 그래도 품위가 있는 그런 언론기관입니다. 데모크라트 배그 카말라 헤리스 나트 릴리스 폴리시 어젠다 비포 일렉션 저 사람의 정책 아젠다는 국민들이 알면 안 돼요. 국민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투표하는 날까지 정책 아젠다는 발표하지 않을 것을 권유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나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할 거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석유 안 파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석유가 무지하게 많은 나라죠. 쉐일 석유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또 중요한 문제가 이미그레이션. 멕시코로 지금 천만 명 들어왔다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면 왜 나쁘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슈로 봤을 때 도무지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이미그레이션 즉 이민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에너지 문제에서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에서 카말라가 앞선다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죠. 지금 카말라가 대통령 후보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빅디시전 큰 결정을 안 했습니다. 부통령 후보를 뽑았는데 나는 솔직히 이 사람을 뽑다냐고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척 해들고 있는 사람이 조 샤피로라는 펜실베니아 주의 주지사입니다. 저 사람을 부통령으로 하면 아마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하는데 되게 고전할 겁니다. 펜실베니아가 19석인데 그게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아마도 대통령 다시 당선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 공화당 사람들은 해리스가 샤피로를 혹시 부통령으로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 사람이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얘기는 샤피로를 만났는데 샤피로가 질문했답니다. 그러니까 부통령의 역할은 뭐냐. 내가 무슨 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 사람을 찍혔어요. 그 옆에 나온 사람이 마크 켈리라는 사람인데 마크 켈리는 오바마가 민 사람이고 저 사람은 카말라 해리스가 무지하게 좌파적인데 그것을 완전히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해군 장교 출신이고 해군 조종사 출신에다가 우주 그러니까 우주비행사까지 한 사람이에요. 지금 아리조나주 상원위원인데 저 사람을 갖다 뽑으면 트럼프표를 상당히 갉아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도 지금 빠졌습니다. 그리고 후보가 한 9명쯤 됐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던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츠를 갖다 놨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저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이웃집 아저씨 훌륭한 아저씨라고 돼 있는데 미국에서는 사기꾼으로 돼 있습니다. 사기꾼으로 돼 있는데 트럼프가 월츠를 부통령 후보로 했을 때 아 흥분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says he is thrilled with 팀 월츠 as had his VP pick. 저 사람을 부통령으로 뽑다니 내가 이제 게임에 이겼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웃집 착한 아저씨에 자라는 팀 월츠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팀 월츠가 저 사람이 아주 울트라 리버럴인데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2년 헤맬 때 제일 최악의 주가 미네소타 주였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저 사람이 그 문제를 삼았냐면 집에서 마스크 안 꼈다라고 체포하겠다고 그러고 할 정도예요.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게 셧다운 돼 가지고 그냥 개인 사업이 가장 많이 망했습니다. 그 주가 미네소타 주인데 저 사람이 선한 이웃이 아니라 가장 그래서 코비드 타이런트라고 그러죠. 코비드의 전제군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지금 미국 사람들한테 제일 문제는 저 사람이 군대 경력을 속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군인들 보면 옆에다가 아주 큰 저게 하사관계 극장인데 가운데 별이 있고 월계관이 있는 거가 저는 한국말로 번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콤맨드 서전트 메이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마스터 서전트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 팀 월츠가 마스터 서전트 출신입니다. 그런데 계속 자기가 콤맨드 서전트 메이저 한 두세 계급 더 높은 거예요.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콤맨션이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있죠.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계급을 원래 계급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다른 더 높은 계급 콤맨드 서전트 메이저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다. 왜 그래서 좀 보수적인 메이저지만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맥스티몰 월츠에서 스톨룸발러 컨센스 이븐 월츠 스톨룸발러. 스톨룸발라는 것은 명예를 훔쳐갔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더 나쁘게 하고 있다. 계급을 틀리게 말하는 거가 명예를 훔쳐간 거의 크기 일부분이고 더 큰 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지금 2018년에 그러니까 한번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 되려면 평생 조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왜 미국이 총이 이렇게 많습니까? 총기는 다 규제해야 됩니다. 총은 다 뺏어야 돼요. 그러면서 막 연쇄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가 전쟁터에 들고 갔던 총, 그 총이 있을 것은 오직 전쟁터뿐입니다. 왜 전쟁터가 아닌 미국 사회에 이렇게 총이 많아요라고 얘기했는데 저기서 이제 거짓말이 뭐냐면 내가 전쟁터에 들고 갔던,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전쟁터에 들고, 총을 들고 간 적이 없어요. 전쟁터에 총을 들고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사를 했으니까, 상사를 했으니까 24년 동안 군대에 있었는데 전쟁터에 간 적이 없고 그리고 왜 저걸 스톨룸발러, 그러니까 왜 훈친 명예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 사람의 부대가, 이제 자기 소속 부대가 이라크의 파병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의 파병 명령을 받은 다음에 저 사람이 전역 신청을 해서 군대에서 나왔어요. 부대가 이라크 파병, 그래서 자기 부대원들이 저 사람은 상사니까 그래도 지휘관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 없이 이라크에 파병됐던 사람들이 나와서 저 사람이 지금 거짓말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젊었을 때 술 먹고 취해가지고 운전하다가 잡혀가가지고 감옥으로 갔다 온 사람이에요.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잡혀갔었습니다. 잡혀갔었어. 바로 이런 것들이 저 사람이 경력이 그렇게 부통령에 적합한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너무나도 친 막시즘, 친 중국이라는 것이 또 문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누구를 띄우고 용변청가를 부르려면 최소한의 검증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반스는 이렇게 욕을 먹는데 반스는 저 사람이야말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의 기본입니다. 아주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서 아주 불행한 가족에서 술에 쩔어있는 어머니, 마약에 쩔어있는 어머니에서 크지 못하고 할머니가 키운 그런데 결국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 해병대를 가가지고 이라크에 파병돼서 이라크에 갔던 그 사진이에요. 물론 전투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미국에서는 군대 갔다 오면 대우를 해 주죠. 용돈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등록금을 받아가지고 오하이오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예일대학 법과대학원 가서 법학 석사를 받았고 JD니까 법학 박사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쪽 실리콘밸리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잘 벌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힐빌리 엘레지라는 책을 써가지고 또 돈도 벌었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란 사람은 저 사람은 지금 부자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라 700만 불인가 그렇대요 재산이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제 같은 부통령 후보니까 팀월즈를 대단히 세게 비판을 하면서 스톨론 발러 그 영광, 군인의 영광을 훔쳤다라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잘 소개되지 않는 걸 몇 개 보겠습니다. 랠리 MT. 트럼프는 가는 곳마다 사람이 들끓어요. 카말라는 보통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하는데 그것이 빈다. 그게 현상이죠. 그래서 8월 17일 날 몇 일 전이죠. 기자단 포함 250명 정도의 청중이 모여서 어느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어떤 유튜버가 기자들 빼고 쇼보니까 정확히 109명이 왔다. 대통령 유세의 109명이면 아무도 안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 장면입니다. 카말라 헤리스 홀드 랄리 인 크래커 박스 위드 메이비 250 피플 인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했는데 250명 정도 왔다.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쇼보고서 109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 그냥 거의 비어있죠. 청중의 숫자가 이렇게 비어있는데 카말라가 트럼프를 앞선다? 이거 어떻게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카말라 그러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한국 기자입니다. 원영석 기자라는 분이 카말라 유세장의 달랑 250명 그런데 대세론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진들은 이제 트럼프 꽉꽉 차 있는 것이죠. 지금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는데 완전히 그냥 전투장입니다. 그래갖고 수많은 경찰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닥터 스티브 털리라는 한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교수 출신의 유튜버인데 디제스터 지금 엉망 재앙적으로 엉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열기는 확실히 공화당보다 못하더라고요. 공화당이 한 달 전에 할 때는 뭐 와글와글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하는 그 앞은 완전히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상업도 하고 길은 뭐 다 오픈돼 있었고 그런데 여기는 대모대가 10만 명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 대모대 소리 지르는 그게 아주 웃겨요. 리드미컬하게 하는데 킬러 카말라 이즈 허네임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흉내를 내보면 킬러 카말라 이즈 허네임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박자 맞춰가지고 카말라는 살인자 그 여자의 이름은 살인자 뭐 이렇게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에 사람들이 이렇게 죽고 있는데 카말라가 방치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뭐 이렇게 하여간 그 그리고 역시 그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비어있다는 거를 폭스뉴스의 반스가 나와가지고 아 이건 대단히 그 로우 에너지 컨벤션인데 에너지가 별로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밑에 텅텅 비어있죠. 연단에서 있는데 거의 절반이나 되나 바로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도 같이 보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마치 우리나라는 트럼프는 다 끝난 거고 저 사람이 지금 뭐 대통령이 거의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제가 단언하자면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하나도 볼 필요 없습니다. 만약 하나를 보겠다면은 라스무슨 리포트라는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그 맨 앞에 썸네일에서 이제 소개했던 건데 그리고 조 바이든이 이제 그 작별하는 건데 조 바이든은 오히려 환영을 많이 받았습니다. We love Joe 해가지고 그냥 깐팅 찼죠. 이게 카말라를 위한 건가 바이든을 위한 건가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도미네이트 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압도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리스 전체 경합주에서 계속 상승세 뭐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상승세니까 앞섰다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받아들이는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썸네일 맨 앞에 붙였던 거 하도 미국의 그 방송들이 카말라를 띄우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전문 여론조사 기관 라스무슨 리포트에 여론조사 담당 전문가가 나와서 최근 여론조사들은 엉터리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폴링 인더스트리 is corrupt. 여러분 폴링 인더스트리 라는 단어 처음 보죠. 저거 산업입니다. 산업. 여론조사 산업이에요. 메뚜기도 한 철이라고 2024년 지금 돈 안 벌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국회의원에 출마한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공화당으로 나왔는데 공화당이 앞선 갈 것은 확실한데 언론기관 여론조사 기관들이 금년에 장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나오면 자기네 돈 못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띄워주는 이 위에서 헤리스가 앞선다라고 지금 방송을 하는 거다라고. 제가 7월 달에 방송할 때 그랬죠. 8월 달에 여론조사는 헤리스가 앞서는 거로 나올 거라고. 폴링 인더스트리 is corrupt. 여론조사 산업은 산업이라고 쓰니까 웃기죠. is corrupt. 썩었다. the 2024 race has changed very little. 2024년의 대선은 바이든이 있을 때와 거의 변하지 않았다. very little. 아무것도 변한 바 없다. 트럼프를 앞선다고 주장하는 거죠. they are still lying to you. 그들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카말라를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서고 있지만 부패한 여론 산업들은 그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패한 폴링 인더스트리가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바이든이 있을 때 트럼프가 너무나도 앞섰죠. 그런데 그것은 거의 변한 바 없다. 마크 미첼이라는 사람이 8월 18일 현재도 카말라 헤리스가 트럼프보다 4% 뒤지고 있다. 카말라 헤리스가 2% 앞서고 있을 때 트럼프가 당선됩니다. 그거는 미국 선거 제도의 특유성 때문에 헤리스가 한 2% 좀 앞서면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면 돼요. 옛날에 몇 년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2%를 앞섰는데 선거인단수로는 트럼프는 300매 표고 힐러리 클린턴이 200매 표였죠. 2% 적었는데 선거인단수는 거의 100명 앞섰습니다. 라스무스 리프트가 쭉 7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쭉 했는데 한두 번 빼놓고 전부 트럼프가 앞서요. 자기네가 일부러 분노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카말라는 거기에 나온 거예요. 민주당원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이든 보다 더 잘할 수 없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불량품 자동차일 뿐이다. 다만 연식이 젊고 작동하는 두 개의 헤드라이트가 있기는 하다. 이게 얼마나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겁니까? 바이든이나 카마나는 똑같은데 둘 다 불량품인데 연식이 좀 젊대요. 한 사람은 60세고 한 사람은 80세니까. 그리고 두 개의 작동하는 헤드라이트가 있기는 하다. 공화당과 트럼프는 그녀의 어정쩡한 사회적 기술로 공개할 필요가 없다. 소셜 스킬이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말하다가 웃고 그러는 건 기술이 없다는 그런 뜻이죠. 그거 공개할 필요 없다. 그녀의 실수, 과거 기록 그리고 조 바이든하고 카말라는 한 통색이라는 사실만 초점을 맞춰서 공개하면 된다. 그리고 나는 9월, 9월 10일 날 뭔 국민이 보는 앞에서 트럼프하고 둘이 1대1로 맞짱을 뜹니다. 토론에. 그녀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몹시 듣고 싶어한다. 기대한다. 그날 끝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죠. 바이든이 트럼프랑 디베이트 한 번 하고서 날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카말라도 비슷하지 않겠나라고 지금 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 민주당은 지난 일요일 이거는 이제 8월 17일에 긍정적인 여론조사 격어로 원했고 뭡니까? 여론조사 격어들한테 잘해 주세요. 우리 후보 괜찮다고 해 주세요. 여론조사 산업은 사명음을 가지고 응답했다. 그렇게 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라스몬스 리포트 사람은 뉴욕타임즈가 카말라가 5% 앞선다고 발표했을 때 아니야 트럼프가 앞서고 있어라고 얘기하고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 신문사는 틀려도 괜찮다. 왜? 여론조사 회사는 아니니까 자기네는 틀리면 업계에서 퇴출된다. 그러니까 우리 거가 맞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면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그리고 식구의 것도 보니까 앞서고 있더라고요. 라스몬스 리포트 says 트럼프 still in control of updated force. 트럼프가 아직도 앞서고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다 보고서 얘기를 하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기 마지막 불과 몇 시간 전에 본 뉴스인데 제3의 후보가 있죠. 로버트 F. 케네디 존 F. 케네디의 조카입니다. 저 친구가 원래는 민주당인데 보수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뛰쳐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공화당으로는 올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인디펜던트 무당파로 출마를 해가지고 항상 5% 정도로 먹어가는데 지금 이제 그만두겠다. 드랍아웃 하겠다 해놓고서 그리고 내 표는 트럼프한테 주겠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RFK 주니어 러닝메이트 샤나한 says they are considering endorsing 트럼프. 저거 CNN에 나온 겁니다. 민주당 기관제나 마찬가지죠. 이제 RFK 로버트 케네디가 이제 그만둘 거고 그러니까 그 해석이 그러면 트럼프가 그냥 완전히 이기겠네 끝났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좀 몇 개월 남았기 때문에 잘 봐야 되는데 제가 너무 한국 언론이 일방적으로 한국은 좌우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좌우 구분 없이 모두 다 반 트럼프다 해서 그렇게 보면 안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오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맨 앞에 사용했던 썸네일 다시 한번 읽어보면 Don't believe it. 트럼프 is winning. 이거 8월 16일 날 나왔던 건데 8월 19일도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 논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논리.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카말라를 뛰기 위해서 온갖 언론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왜 트럼프를 언론이 싫어할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한다가 답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억만장자인데 돈 준다고 정책 받고 그러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는 아주 비난을 미움을 받는 그런 후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주제를 우리가 또 계속 한번 다뤄보고 트럼프가 되면 대한민국은 어떨 거냐 이런 문제도 또 한번 계속 분석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